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가나안다육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가나안다육에 묵은둥이들, 한몸짜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 키운 아이들, 사랑으로 아주 정성으로 키운 아이들 이렇게 예쁜 가격에 올려주셨는데요. 천천히 보시고 찜해주세요. 이 아이들 한 개라도 택배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 4,000원 있습니다. 실물 배송이고요. 5만원 무료 배송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브레이브 철화, 유아인 13,000원입니다. 묵은둥이에요. 이거 철화가 떼글떼글하게 생겼어요. 와, 통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얘네들 바람구멍도 없어요. 얼마나 다져졌는지. 사이즈는 이렇게 14cm 이상 하는 아이예요. 브레이브 철화, 묵은둥이 유아인 13,000원입니다. 진짜 단단해요 유아인. 핑클루비 가겠습니다. 유아인도 자연이에요. 12,000원입니다. 큰 사각꾼에 심어져 있어요. 유아인 얼굴은 이렇게 많습니다. 유아인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무난하게 잘 자라는 이 착한 아이. 핑클루비 12,000원에 유아인 올려드릴게요. 이거 12cm 사각꾼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화분은 제외입니다. 미파라고 합니다. 묵은둥이에요. 유아인 15,000원이에요. 와, 얘네들 여기 다 지금 꼽혔다가 진 아이들이거든요. 자, 꼽히면 상당히 예쁘죠. 이 미파. 아주 단단하고요. 여기 입장이. 이 초록초록한데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얘네들도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었어요. 여기도 12cm 자각. 여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이 화분은 제외입니다. 미파 1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화이트 미니마 이거 대품이에요. 자, 화이트 미니마 자연 대품. 6만 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자, 높이 높이 올렸어요. 와, 얘 좀 봐. 얘 좀 봐. 얼굴이 상당합니다. 이거 얼굴 두수가 상당해요. 이거 사이즈로 재볼게요. 이거 24cm 이상합니다. 자, 24cm. 자, 24cm 이상하는 화이트 미니마 자연 대품이에요. 요아이 6만 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러우철화. 자, 묵은둥이 2만 3,000원. 자, 요거. 자, 러우철화를 이렇게 핑크자국 화분에 심어 놓으셨는데 진짜 예쁘죠? 사각화분이고요. 요아이 깊은 분이에요. 자, 요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실물 가격 2만 3,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월미미. 월미. 월미미가 맞죠? 자, 월미. 월미인이래요, 요아이. 자연 군생입니다. 요거 4만원이에요. 네, 대품이에요. 목대가, 목대가 여기까지 이렇게. 자, 요거 여기서부터 얘가 여기에 달렸어요, 이 몸에. 달려가지고 얼굴 3개를 달고 있네요. 세상에, 세상에. 이것 좀 봐. 자, 요아이. 블루스카이 자연 군생이에요. 3만 5,000원입니다. 자연 군생. 자, 얼굴이 오두 군생이에요. 목대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블루스카이 자연 군생. 요아이. 3만 5,000원이에요. 와, 요아이 데려가세요. 가격 진짜 예쁜데요?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스노우반이 대품이에요. 자연 군생. 아, 스노우반이 요거 두 개 있습니다. 대품짜리. 5만 5,000원에. 자, 요아이도 5만 5,000원이고요. 요아이도 5만 5,000원입니다. 진짜 얼굴 두수가 상당합니다, 이거. 18cm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근데 요 화분이 작아요. 요아이 두 개 있습니다. 자연 군생. 5만 5,000원에. 요거 아주 싸게 올려주셨어요. 요아이는 포카리 자연 군생이에요. 포카리 자연 군생 5만 5,000원입니다. 자, 얼굴 이렇게 있고요. 양쪽으로. 자, 요렇게 얼굴을 달았어요. 목대가.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레드 환타지아. 요아이 묵은 둥이에요. 5만 5,000원이에요. 이렇게 5만 5,000원. 자,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따글따글 붙었어요. 진짜 많죠? 자, 요렇게 생긴 아이. 요아이도 볼게요. 사이즈. 요렇게. 와, 19cm. 자, 19cm 이상하는 아이예요. 레드 환타지아. 요아이 5만 5,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대품이에요. 춥스 철화 묵은 둥이. 요아이 18,000원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요거 다섯 개 있어요. 수량이. 15,000원입니다. 와, 떼글떼글 예쁘죠? 요거. 요렇게 생긴 아이들. 자, 다섯 개 있습니다. 1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옆으로 갈게요. 자, 아이리 시민트. 아이리 시민트. 자, 요아이 자연이래요. 요거 2만원. 두 개 있습니다. 자, 하나는 요렇게 생겼고요. 하나는 요렇게 생겼어요. 어우, 진짜 요거 오렌지색으로 물들었는데요. 요거 진짜 예쁘죠? 자, 얼굴이. 어머, 진짜 많아요, 요거. 다섯 개, 다섯 개. 이거 몇 개래, 지금. 밴바디스. 자, 묵둥이 자연이래요. 요아이 3만원이에요. 어우, 진짜 예뻐요, 요아이. 핑크핑크. 자, 안 예쁜 아이들이 없어요. 자, 얼굴이. 요 속에. 자, 엄마, 엄마, 여기도 이렇게 따글따글 붙어있네요. 진짜 예쁘죠? 요아이 3만원이래요. 자, 또 안 찍은 아이. 어딨죠? 요쪽으로 갈게요. 와, 요게 있는 아이는 미니 황비황. 자연이에요. 2만원입니다. 자, 2만원. 와, 이거 18cm 화면 돼요. 거기에 이렇게 얼굴이 따글따글해요, 이거. 진짜 2만원짜리가, 이거 얼굴이 몇 개죠? 셀 수가 없어요, 아주 단단하게 생긴 아이들. 자, 요아이 2만원입니다. 가격 진짜 착해요, 이것 좀 봐. 이런 아이가 2만원이래요, 오늘. 여기 가난한 다육에 이거 2만원에 올려도 되나 몰라요. 아우, 난 몰라. 이거 그냥 막 올릴래. 너무 가격이 싸고요. 자, 요아이 데려가세요. 2만원, 이거 맞나? 다시 볼게요. 2만원 맞네요. 어머나, 어쩐 일이야. 자, 요쪽으로 갈게요. 세대베리아, 요거 자연 수량 4개 있습니다. 1만 3천원이에요. 자, 1만 3천원짜리 세대베리아, 요거 자연 수량 4개 있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라임 앤 칠리, 요거 화분 포함해서 2만 3천원에 올려주셨어요. 자, 요거 화분은 요렇게. 자, 화루처럼 생겼어요. 오, 이뻐요. 얼굴이 3개 있고, 2개 있고, 2개 있고. 요아이 화분 포함해서 2만 3천원입니다. 오렌지 먼노 화분 포함해서 2만원이에요. 화분은 요렇게 사각화분 생겼어요.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죠. 뽀얗게 분홀 입고 있어요. 요아이 만지면 콕 자국 날 것 같아요. 오렌지 먼노 화분 포함해서 요아이 2만원입니다. 자, 요기 홍량입니다. 대품이에요. 요아이 3만원입니다. 3만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얼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량 3만원에 대품 올려드리겠습니다. 파스타치오 요아이도 자연이에요. 4만 5천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분홀에 심어져 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커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아이. 자, 3두짜리가 있고요. 파스타치오 자어연 4만 5천원에. 자, 요아이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대품 가겠습니다. 스위트 금 철화 군생이에요. 스위트 금 철화 군생. 요거 대품 8만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상당히 커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아이들. 자, 요렇게 철화예요. 요쪽으로 생얼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철화가 있고. 양쪽으로 요렇게 생얼이. 얘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요아이들. 철화 군생이라고 합니다. 요아이들 8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아이 사이즈 보고 갈게요. 와, 이쪽으로 보면. 이거 26cm 이상해요. 이 뒤쪽으로 봐도. 자, 사이즈가 25cm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 8만원에 요 대품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쪽으로. 와, 요아이들. 얼굴 상당히 많죠. 요아이 빨개지는 아인데요. 진짜 너무 예뻐요. 요거. 엘샤. 수랑기 10개 있습니다. 10개. 요거 24,000원이에요. 와, 요. 엘샤가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 시중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또 저렴이들도 나와 있죠. 근데 요아이는. 대품이에요. 요거 얼굴도 많고. 사이즈가 상당히 큰 대품입니다. 24,000원에 요 대품 올려드릴게요. 여기 화분이 18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인데. 얼굴이 상당히 커요. 이렇게. 와, 요아이들. 2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수량은 10개 있습니다. 대비입니다. 화분 포함가에요. 요아이 2만원입니다. 대비 화분 포함해서 2만원. 화분은 이렇게 사각화분이고요.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목대도 이렇게 튼실합니다. 양쪽으로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요아이 대비 포함해서 화분 포함해서 2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기 긴 입적성 자연군생이에요. 3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요렇게. 요기는 주황색으로. 진한 주황색하고 노란색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색입니다. 자, 요렇게 빨개지는 아이예요. 요거 3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연군생이라고 합니다. 요쪽으로 블랙 캐시미어 6만원이에요. 블랙 캐시미어 유아이 6만원. 자,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목대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와, 요거 사이즈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거, 와, 25cm 이상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블랙 캐시미어 6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버클린 자연. 요기 버클린 묵은등이 자연이에요. 유아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목대 상당히 굵죠? 와, 손가락보다도 굵어요. 유아이 2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 이게 2만원이래. 진짜 유아이 다 데려가야 돼. 다 데려가야 돼. 웬일이래. 자, 2만원. 오늘 가나한다 요게 요거. 다들 가격 저렴하게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보는 내내 저도 다 맘에 드는 아이들 뿐이에요. 가격도 진짜 예뻐요. 요거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아메치스 묵은등이와의 자연입니다. 2만 5천원이에요. 2만 5천원짜리 아메치스가 이렇게 생겼대요. 얼굴 좀 보세요. 여기 목대에 이렇게 아가들이 따락따락 붙었대요. 와, 웬일이래. 이거. 자, 아메치스가 이거 묵으면 입장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근데 얼마나 묵었는지 요아이 얼굴이 요만해졌어. 요거 자연이에요. 2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아이도. 잊지 마세요. 요쪽으로 갈게요. 아르재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요거 수량 5개 있습니다. 2만원이에요. 2만원. 이렇게. 요 아르재는 입장 끝에 이렇게. 자, 피멍 든 아이처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잖아요. 근데 요 물드는 거 너무 예쁘죠. 요기 속에도 아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거 5개 있다고 합니다. 수량. 2만원씩 올려드릴게요. 요거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18cm 합니다. 이렇게. 아, 18cm 하는 아이예요. 2만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량 5개 있어요. 요쪽에. 비바칠레 자연 군생입니다. 3만 5천원이에요. 비바칠레. 자, 목대가 이렇게 생겼고요. 얼굴이. 와, 여기가 다닥다닥 붙었어요. 자, 자연 군생이 돼서. 어머, 얘 좀 봐. 이 뒤쪽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아이. 앞뒤가 얼굴이 상당히 많아요. 얘가.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요아이, 3만 5천원에 요거 데려가세요. 너무 예쁜 아이. 비바칠레 자연 군생입니다. 3만 5천원입니다. 미인경 화분 포함해서 요거 1만 5천원에 드릴게요. 미인경 화분 포함. 1만 5천원. 요것도 사각 화분이에요. 자, 요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으로도. 자,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여기는. TP철화 화분 포함해서 요아이는 1만 4천원입니다. 자, 빨간 사각 화분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TP철화 화분 포함해서 1만 4천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치화와 엔시스 화분 포함해서 1만 5천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분은. 자, 이렇게 멋스럽게 생긴 아이. 자, 요런 화분이에요. 요거 아가들 양쪽으로 달고 있어요. 요아이 분 포함해서 1만 5천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올리비아 화분 포함해서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 화분 가격 나가는 화분이죠. 요거. 자, 요아이들 화분 사려면 가격 꽤 나가요. 제가 요아이를 봐서 알아요. 와, 얼마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요거 화분 가격 나가는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아이 2만원에 요거 화분 포함해서 올려드릴게요. 얼굴이 요렇게 많아요. 여기는 을려심, 철화 요것도 화분 포함해서 요아이는 2만 3천원이에요. 자, 요 화분 두 개가 똑같이 요아이는 2만 3천원. 을려심, 철화 화분 포함 가격입니다. 누다 화분 포함해서 2만원이에요. 와, 2만원. 요렇게 생겼어요. 뺄 수도 없어요. 뺄 수도. 요거 목대가 요렇게 생겼고요. 자, 화분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구멍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누다 화분 포함해서 요아이 2만원입니다. 대비 자영 군생 3만원이에요. 완전 대품이에요, 요거. 자영 군생이래요.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요거 얼굴 몇 개인가요? 요거 한번 세보세요. 두 개 있고요. 또 두 개 있고요. 또 두 개 있고요. 자, 요 작은 아이랑 요 앞에 세 개 있고요. 또 두 개 있고요. 어머, 이거 진짜 몇 개야 얼굴이. 어마어마한 아이고요. 요거 자영 군생이랍니다. 3만원이에요. 요거 26cm 합니다. 와, 25cm 합니다. 25cm 하는 대비 자영 군생. 요거 3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갈게요. 또 안 찍은 아이가 어디 있나요? 이쪽으로. 멕시칸. 여기 뭐죠? 멕시칸 노주. 요 아이도 한몸이라고 합니다. 12,000원이에요. 12,000원. 멕시칸 노주 한몸 12,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6개 있어요. 자, 3두짜리. 6개짜리 요거 한몸. 요기도 둘렌 6개. 6개. 어머나. 여기는 또 7개. 자,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들. 와,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다 한몸이에요. 어, 진짜 사이즈 예뻐요, 요거. 요렇게 얼굴들이 많아요. 요거 사이즈 보고 갈게요. 15cm 합니다. 14cm 합니다. 14cm 합니다. 요쪽으로 갈게요. 더스티로주. 자, 묵딩입니다. 묵은 등이 요아이 2만원입니다. 2만원. 목대 요렇게 생겼어요, 수영이. 이 더스티로주는. 진짜 색감도 물론 예쁘지만. 요렇게 한번 물들면 요아이가. 색감이 잘 안빠집니다. 아주 보라색으로 오래 유지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진짜 예뻐요, 요아이들. 더스티로주는. 요 영상 나가면 금방 판매되는 아이예요. 요아이 더군다나 가격이 2만원이래요. 이거. 2만원 맞죠? 요아이 2만원에 더스티로주 묵은 등이 올려드리겠습니다.